디비하면 화이팅! 디비! 디비! 한방과 디비! 너무 좋습니다. 응원 연습때부터 목소리가 너무 좋았는데요. 저희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분께는 저와 드린드 옆에 저희 파인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팀 영원과 연습을 들어보세요. 자, 저희 스마트홈 준비해주시고요. 저희 반짝반짝 빛나는 프레쉬음과 연습의 돌봄이나 각 기조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조로 돌리기만 있잖아요. 저희 바살에 맞춰서 디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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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최하의 디비 같이 외쳐볼 거니까요.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통화 주세요! 자, 택시 해보시고요. 공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. 자, 이 반짝반짝 빛나는 반짝받을 sir. 공전으로 해야 합니다. 공전으로 잘 하겠습니당. 자, 이 반짝반짝 플래쉬. 조회시고! 이 안에 의완이 돌리면 됩니다! 유영! 유영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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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정답만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베스트 파이브 라인업이 나왔죠. 선수들 던기 시작할 때 더욱 쉽게 상황을 할 수 있게. 백위 로스 김정변, 알바노, 광희는 당장 대상도 순서대로 최강 디디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. 자, 이만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자, 다같이 박수 한 번 더 출발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박수! 자, 가까이 가셔서 자, 가까이 가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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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가까이 가셔서 감사합니다.